오늘은 밭에서 체험학습을 할꺼야 자, 이거 하나씩 받아라 밭에서요? 소코리? 오늘 수확할 작물은 베지토이드인데 먹으면 입에서 각종 채소들을 마구 내뿜지 그래서 한 사람이 뽑으면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소코리도 채소를 받아야해 무슨 일였어? 아 그거 다 기계를 하잖아요 누가 여기서 소코리로 받아요 원래 학교에서 배우는건 다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거야 에이지 말도 안돼 널 할 필요 없는 짓이라고 니들 진짜 할거야 으으으으 무서워 당신은 고게도 끄덕였다 하.. 도대체 예랄승아 난 안해 이거 쓸모는 짓이야 키 쫄 오 새끼야? 잘 간다 내가 너무 당신 잘 하거든 당신은 증명해보라고 했다 수고봐 무릎 꿇게 해주지 오 그거 착물이야 아참 야 장난감이야? 당신은 엄지척! 뒤질래? 괜히 열심히 했잖아! 자 모두 초롱이에게 박수! 치지마! 아 진짜! 그리고 1등에게는 상이 있지 자 너 어제는 떨어진 채소를 줍자 네 네